아 서창빈이 형이 샌드위치 해놨다고 서창빈한테 전화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나오나요? 안받아요? 린아 형 쪽을 찍고 화가 난다 안 나아 화가 난 나아 형 이 정도로 화나지 않아 싫어 아 왜 안받아? 화가 난 아빠 양정인한테 한다 야 서창빈 어딨어? 빨리 오라 그래 일루 안녕히 계세요 응 오케이 토커야 너 지금 뭐하는거니? 형 몸 빼고 이거만 보려고 해요 뭐 써있어요? 저에게 저에게 빼빼로를 쩜쩜 저에게 빼빼로를 썼어요?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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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 제 마음이에요 쩝쩝 이건 네 마음이 아니고 내 심장이야 아 맞네 쩝쩝쩝쩝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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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